아 아 너 뭐하냐 난 아플 자격도 없나 자 다시 딱 정확하게 고무줄만 뺀는데 지금 앞발가지고 이거 달인이네 달인이야 고무줄빼기 달인 절대 다른거 노리잖아 딱 저 황터색 고무줄 아이고 머리 잘 삐서줘 다 돼간다 됐나 이게 그 3분의 1랑 다 돼간다 아프지? 아프지 안돼 나 너무 궁금하다 아 다 풀렸다 다 다 다 다 다